트라는 정복자 들고 빛의 망토 드시면 됩니다. 아 이거 템 차이 어떡함? 근데 왜 WQ가 안 나갔었지? 가끔 둘 다 죽겠다. 아 깜짝이야. 아 뭐야. 이제. 그리 estado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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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디 갔지? 집갔나? 복귀가 좀 빠르네 집갔나? 집갔나? 빨리빨리 빨리 밀어 흐음.. 아군이 방해 게임이 가버린거 같냐며 게임이 가버린거 같냐며 집을 안갔구나 괜찮은건가 게임이 조합은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좋은거같은거죠 아 신발이 떠서 엄청 빨리 왔구나 와아 켄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나 날뛰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그냥 풀궁을 꽂아버리네 아 풀 도발을 해버리네 도발표리하니 얘들아 도발표리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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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cipients 도발표리하니 땡큐, 러브 스머치 아니 드레이븐은 뭐 파밍을 못하게 만드는데 상대팀이 저건 좀 심하다 아니 와 야 자반수 다행이다 진짜 아니 저거 Q 못 맞춰서 못 잡을 뻔했어 야 진짜 다행이다 오 어 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 여기까지 온다고? 이 게임 행복할 수 있을까? 정합은 좋은데? 드레이븐이 좀 커야 될 거 같은데 상대가 드레이븐 너무 말려나가지고 상대가 드레이븐 너무 말려나가지고 이 게임 행복할 수 있을까? 히힛 바탄만 가네 빨려 쾌기를 쳐지겠습니다 깔끔하게 빠지시네 이러면 저는 판막하면 될지? 아 이러면 안 가도 될지 아 표창이 너무 아쉽다 아 퀴 잘 맞출 수 있었는데 바로 던질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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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치했습니다. 너 살려. 잘 가고. 기움이네. 호시 몰랐을 위에 좀 잡을게. 싸움날 것 같은데. 3명 불타는? 나이스. 안 되나? 안 돼? 오! 왓? 나 저만 안 걸었는데? 아니 이게 왜 나야? 아니 그 설마 궁. 궁 데미지에 주문 자결이. 아 맞다 궁. 아 내가 궁 쳤었지. 글쩍 글쩍이네. 아 개트롤 했다.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이런 터무니없는 힐즈를 하다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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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않나요? 아 내 실수가 좀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뭐해? 야 팔레아를 못 잡으면 어떡해 굳어 빠졌네 아니 적을 척취했습니다 아 W 쓰지 말고요 걸 너무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고 해버렸네 아 근데 약간 여기서 죽은거 너무 크다 편타오네 이거 평생 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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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물렸냐? 야, 얘들아, 던지지 마!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전력 맞고, 미드 맞고, 탐일 수 있는건데 우리만 이득인데 우리 드레이븐 형이 짱구가 돼버렸네 오버전 칠도 배아지기 와 산거 대박이다. 이걸 사네. 시뮬러스 가져야 되네. 아 이곳은 뭘까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누구 있나 보다. 여기구나. 아 죄송. 아니 아래가 아니고 여기 있었네.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여기 있었네. 여기 있었네. W가 아니고 궁부터 써야 되는데. 아 나 이것도 없었구나. 방위 끝자랑. 하얀아 내가 저럴 줄 알았다. 하얀아. 하얀아. 예를 들어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려. 이렇게 멋진 채대, 본적인 자쌈으로 가자 정면선 모두 챙겼지 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쉿 뭔데? 쉿은 젤이네 저랑 놀래요? 상해로 상해로 어? 바탕까지 뛰어갈 수 있나 저기까지? 다 죽겠는데 뛰어가는 거 보다 여기 뛰는 게 낫겠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유무를 아 기력 달려 이러면 탑 밀어야겠네요 아 다이나엄이 너무 앉아버리네 아 아 이를 다 맞아버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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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